국회의원 관련해서 준비한 동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위장 타격당한 김남국 의원이 거짓말 해명과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 공장장 출신 김호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임위 중 코인 거래는 몇천 원 수준이라며 코인계의 큰 손답지 않은 겸손을 떨었습니다. 가난한 청년 정치인 코스프레의 가면이 벗겨진 지 오래인데도 아직까지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적 온갖 위선을 떨었지만 수십억대 코인 투기로 자기 배만 불린 것이 드러났는데도 부끄러움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개인 비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에도 정부의 실정 덮기용이라는 애먼 소리나 늘어놓는 것이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을 완전히 빼다 박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손혜연 전 의원은 극성 지지층을 향해 김남국 살리기와 신당 창당 같은 뻐꾸기를 날리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검찰은 김남국 위원의 정치자근법 위반 혐의와 조세포탈, 범죄수익은익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를 시작했고 법원도 범죄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엄청난 사법 리스크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는 침묵했지만 김남국 사태에 대해서는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과할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당내 자체 조사도 불가능해진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회의 윤리특위가 열리도록 협조하는 것뿐입니다. 윤리특위가 김 의원을 조사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김남국 사태의 진상을 밝히도록 돕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반성과 사과의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